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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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네, 개설아 네가 잡지를 sac지내야 한다! 개설이 계설을 하면 죽자 그냥 두신 사주잖아, 분할을! 너는 조선에 살은 이유가 없는 놈이야! 너는 이거 같지 않는지 이후로 나를 근달했어. 맞을래? 맞을래! 맞을래! 여러분, 양념 떠들었습니까? 응, 응! 근달! 조심하라! 도저히 다행히, 천천히 다행히! 나 한발두, 나 한발두, 너 같은 것은 마! 너는 조선에 살을 이유가 없는 놈이야! 정신취곤 다음, 나를 둥근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